보도로운 생활 모르는 사람 없죠 지금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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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어디 갔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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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인지 알아? 알아? 뭐야? 혹시 너무 가까이 가지 말까? 일단은 여기서 다들 보고 안녕하세요 닮았다 닮았죠? 닮았다 응 하나 한번 댄스 브랜디가 다른 줄 아가씨가 좀 싸워요? 네 이게 뭐 다 크면 하고 싫어가지고 아 뭐 혹시 안 싫어하네 일단 걸어가서 그냥 같이 브랜디 브랜디 진짜 닮았다 그니까 조금 알았어 알았어 좋아서 일하는 거죠? 네 좋아서 어머머 애교 많아 이거 안 돼 이 네 진짜 하는 짓이 똑같아 집어넣자 이제 알았어 지금 말고 가 가 안해 안해 맞아 유난히 좋아하는 길도 있고 맞아요 뺏으려고 뺏으려고 네 그럼 힘으로 빼주면 안 되고 차를 기다려야지 안 뺏기려고 너무 신기하다 그래도 여기 스튜디오 사진 찍고 싶었는데 못 가다가 그니까요 아 귀여워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혹시 아무런 반응 없는데요? 아 다행이다 아 귀여워 혹시 밟은 장난감이 있어서 아 귀여워 야 얘들 봐 브랜디 간다고 갑자기 허벅지가 갔어 어 브랜디 왜 울어 왜 울어 브랜디 인사해 인사해 안녕 혹시 안녕 혹시 인사 한 번 해 혹시 안녕 인사해 오빠 안녕 안녕 이사야 이사 가자 아우 아우 가져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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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브 감사합니다.